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고객님을 만나러 잠실에 잠깐 왔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, 더 좋은 분을 많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큰 행운인 것 같고요. 내년에 와서 조금 더 뭐랄까 저 나름의 속도, 가속도를 실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번 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어메이징한 그런 달을 실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다 마쳤습니다. 역시 사람은 간절히 원하면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도차라 가방 메고 열심히 도차라 비즈니스를 이 두 아이들과 열심히 하고 지금 내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너무 아쉽네요. 마음 같아서는 한 세 달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3주도 안되는 시간동안 바삐 아이들 둘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갔음에도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시고 만나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가서 감사드립니다. 올해 많은 분들을 제 나름은 만났지만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을 직접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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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